가족들이랑 저희 왔는데 다행히 사람 많으면 그냥 갈라 그랬는데 아무도 없어요 저기 둘도 지금 저희 친척들입니다 많이 앉아있는데 저기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족대로 잡아보고 싶습니다 저걸로 어떻게 한 마리 한 마리 잡아서 언제 또 매운탕 끓여 먹습니까? 그죠? 개구리? 안녕하세요 개구리입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이렇게 족대를 풀쑥 가까이에다가 두고 풀 여기저기 이렇게 두석진 부분을 막 밟아주면 물고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들이 도망치려다가 도리어 동물에 잡히는 거죠 라고 설명을 했지만 또 개구리가 안녕하세요 개구리 개구리가 많은가봐 개구리가 또 있어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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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있네? 안녕하세요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요 네 잡았어요 힘쎄 이거 보십쇼 여러분 멸치같이 생겼어요 엄청 좀 아잇 안타 어우 미끄라지가 진짜 미끌미끄라네 그래도 오늘 망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매운탕을 해 먹을 거는 다 잡았어요 욕댁 저거 물어가지고 안 넣어주고 있어 먹을만큼만 먹고 나머지들은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욕 잘 갈아 육 eta 룰 룰